1. 디모데의 전서 1. 디모데의 전서 1. 디모데의 전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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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의 전서 3. 디모데의 전서 3. 디모데의 전서 3. 디모데의 전서 3. 디모데의 전서 4. 디모데의 전서 4. 디모데의 전서 5. 디모데의 전서 5. 디모데의 전서 5. 디모데의 전서 5. 디모데의 전서 6. 디모데의 전서 5. 디모데의 전서 5. 디모데의 전서 5. 디모데의 전서 6. 디모데의 전서 5.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6.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7.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조호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8.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팔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오. 10.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역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11.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12.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3.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하미라. 14.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5.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5.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지져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16.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16.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17.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18.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18.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9.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19.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20.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고원하라. 21.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21.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조호하는 자니, 22.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22.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22.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23.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24.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24.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25.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25. 돈을 사랑하미,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26.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27. 영생을 취하라. 28.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29. 만노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필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크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29.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29.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29.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앙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30.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31.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31. 그에게 존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32. 아멘. 33.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주지 말고, 34.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34.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하라. 35.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36.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37.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38.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38.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